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괴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아리를 쓰는 조합 중에 가장 좋은 조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그 조합이 과연 뭘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첫번째 나르 요들각인가요? 일단 나르가 나와준거니까 일단 믿고 가봅시다 자 음전자 일단 저는 파란색 배터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2판 만화 감소거든요 이럴땐 만화 감소를 그냥 대키로 해주시는게 좋을 확률이 높은데 제가 파란색 배터리를 먹었잖아요 이러면 말자한테 블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딜템 3개를 줘도 된다 이 소리죠 일단 요런거 사주면서 지금 요들이 되기 때문에 요들로 초반 돈을 벌면서 가봅시다 요거 사고 요거 팔고 요거 팔고 요거 팔고 레벨업하고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대각선 배치 네 일단 이번 판은 좀 세게 맞았죠 괜찮아요 어 백스? 일단 뽀삐 이성은 됐으니까 뽀삐 이성을 찍어주는 걸로 하고 그냥 요렇게 합시다 경호대를 내릴게요 그리고 룰루도 사고 혹시나 갑자기 코르키가 빨리 떠준다면 육렘 육료들로 버티면 돼요 오케이 또 세게 맞아줍니다 좋아요 템 원하는 거 먹을 수 있죠 연미봉 레오나 룰루 아 저 그냥 비전 마법사 때면 섞은 거예요 얘는 지속 딜이 좋아서 쓰는 거고 경호대 넣을 거면 요렇게 뺄 것 같은데요 전 아니면 요렇게나 오 이번엔 살살 맞았고 레벨업 하나 누르고 요거 사고 요거 사고 마무리 지금은 요들이라서 이자 굳이 집착 안하는 거긴 합니다 이거는 지팡이를 먼저 먹도록 할게요 지팡이 그리고 대충 둘러봤을 때 마나 감소 돌연변이라서 돌연변이 덱을 할만한 사람들 여기 하나 끝이죠 이러면은 이미 순방은 했습니다 한명 겹친다? 순방입니다 자 룰루 어 뭐야 이성이 돼버렸네 요거 쓰고 싶다 이거 지금 넣읍시다 모렐로 하나 뺄게요 자 그리고 저는 3연패이기 때문에 살살 연패하는 게 좋습니다 한마리 남기고 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말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얘만 잡아준다면? 이정도도 만족 어 말 잡았다 에이 설마 여기도 돌연변이? 쇼진을 왜 만들었지? 마나 감소 돌연별 낼 때 쇼진 진짜 의미 없거든요 뭐지 요기? 아닌가? 아 이번 턴 이기겠네요 지금은 4연패라서 지는 게 더 좋긴 했는데 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자 뽑기 필요 없고요 다음 턴에 6렙 찍고 요거 넣고 다시 요들로 돈 벌면서 6렙 보내고 7렙 구간에 말자로 바꾸는 그런 쪽으로 해볼게요 음전자 자 지팡이 좋아요 자 이번 턴은 어? 백스? 자 여기서 그냥 과감하게 레벨업 하겠습니다 왜냐? 육류들이 진짜 좋기 때문에 자 초반에 육류들 빨리 맞추는 것도 피관리가 진짜 좋거든요 심지어 지금 모렐로 코르키라서 스킬 자주 써주면 더 잘 이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화통이 많이 적어지면서 스킬 자주 쓰죠 심지어 지금 파란색 배터리라서 효율도 더 좋고요 어때요? 강력하죠? 자 뽀비 필요 없고요 자 도렙변이 얼마나 겹치는지 한번 봅시다 무조건 만화 감수일 때는 그냥 도렙변이만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 상대 여기가 도렙변이 불안정화 지난데 템을 봤을 때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긴 도렙변이 거의 확실 이러면은 겹쳐봤자 최소 2명? 최대 2명? 이게 바로 육류들 빌드업 날려주면 끝 파교계 약자 나이프의 날 도렙변님만 생각하면 요거긴 해 약자로 갑시다 코르키 자 이번 상대도 잘 이겨주면서 어 잠깐만 아 얘가 맞아? 이겼죠 그래도? 끝 도렙변이 하나까지 완성? 자 바로 7 도렙변이 들어갑니다 블루 각 나와야 돼요 근데 저는 요거 파란색 배터리라서 블루 안 만드는 겁니다 요거 있을 땐 안 만들어도 돼요 근데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블루 아 룰루 아 이거 이거 뜨지 말고 코르키나 뭐 백스나 뭐 나르 요런 거나 뜨죠 그죠? 어? 너가 왜 떠? 에라 모르겠다 일단 도렙변이 얘한테 줄게요 무조건 도렙변이 할 거긴 합니다 근데 뭐야 이거 이분 6레벨인데 왜 이렐리아가 2성이죠? 이게 롤체긴 하죠 레벨업 한 다음에 만나는 것도 억울한데 이렐리아 2성이라서 연승이 깨지는 것도 진짜 억울하네요 아 진짜 억울하다 이건 렉사이 코피 팔고 세나 잠깐 올리고 요렇게 바꿀게요 깔끔하게 져주고요 이거 다음 턴에 조합 바꿀 거거든요 쫙쫙쫙쫙쫙 쫙쫙쫙 쫙쫙쫙 쫙쫙 어 평타 스킬 평타 스킬 되죠? 초가스까지 여기서 리롤에서 말자하 2성 요런 거 잠깐만 뒤로 좀만 더 아 이게 뭐야 아 좀 이상하게 들어갔는데 이거 아리 돌연변이 쓸 거면은 알리스타 못 쓰거든요 알리스타 뺄 생각하자 요거 그리고 이제부터 아리 같이 키워도 됩니다 이거 아리도 진짜 세요 돌연변이 주면 얘 팔고 얘도 팔아 그냥 자 잘 보세요 진짜 마나 감소 돌연변이가 왜 좋은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이스 아 아 근데 이거 리롤 돌리고 싶은데? 페어가 4개? 못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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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참을게요 이제 요거에 음 다음 템을 뭘 줄까 고민하는 도중에 게임이 끝났습니다 어때요 정말 쉽죠? 공손 줍시다 납배드 파이사 모랄도 줍시다 그래도 얘가 전체 못참는 거니까 타라라라락 이제 거의 게임 끝 이제 아리 섬율로 살짝 올려볼게요 아리 보이시나요? 미쳤습니다 그냥 요거 팔고 템을 뭘 줄 거냐면 그냥 앞라인 하나 띄울 거고요 솔라라라는 얘 줄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리 쇼타임 들어갈게요 아 집행자가 얘가 걸려? 이건 변수인데 괜찮아요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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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면 끝 어? 만화 감소라 요거 사 얻는 거 진짜 의미 없죠? 이 공격력도 너무 싫어서 그냥 저는 돈을 먹겠습니다 부랩 갈게요 부랩 바이렉트 이거 레벨업만 하고 딱 실도렴 뱀니까지 맞추고 본을 모읍시다 자 이번 상대 1등 아까 맞은 거 혼내줘야죠 아 혼내줍니다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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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면 끝 어떤가요? 이거 구랩 가서 실코 넣고 끝내죠? 방금 아리를 보셨다시피 모든 전투가 거의 10초 안에 끝납니다 그럼 실코의 6초 버프 짧게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그냥 구랩 가서 실코 넣으면 끝 자 대검 대검 복궁 거학 자 살 거 없죠? 레벨업 구랩 갈 거니까 얘한테 템 주죠 자 이번 상대 5혁신 트위치 신트카이 덱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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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아리랑 카사딘 되고 다일성입니다 지금 8렙 8렙 타이밍 자 말자 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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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 상대 6도전자 귀엽죠? 왜 스킬 안 써?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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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 번 진 거는 인정 저 2성 딱 2개입니다 지는 게 당연한 거긴 해요 사실 효과수 2성 좋습니다 이번 상대 혁신과 카직스 덱이거든요 좀 무섭긴 해요 카직스가 세가지고 어 얘들아 나이스 잡았다 이러면 이겼죠 아리를 녹일 딜이 없다 어때요 궁이 몇 개야 뿡 요걸로 갑니다 자 요렇게 바꿔주고 지금 갑니다 리롤 리롤 근데 레나타 넣는 건 이미 없는데 싫고 지금 마나가 다 풀이라서 이렇게 내리긴 싫고 요렇게만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얼마나 세졌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싫고 도련변이 줄 수 있으면 얘도 줄 거예요 그냥 세죠 파직스 아리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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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고다 이러면 아리 삼성 만 보는 걸로 하고 말자 팔고 요렇게 갑시다 말자 노태데 왜 세냐고요 마나 감소라서 이번판 1등 칠혁신가 엄청 강력한 상대죠 아 졌다 이겼나요 설마 어 아 까비 똘라리 하나 더 오케이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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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자 공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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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리면 끝 요거 붙이고 렉사의 이성 붙이지 말자 그냥 자 이번 상대 칠혁신가 달리고 카딕스만 빨리 잡으면 되거든요 잡아줘 나이스 튀겼지 이러면 나이스 요렇게도 되기네 자 이번 상대 또 칠혁신 아 둘다 칠혁신이네요 와우 날리고 여긴 칠혁신 이렐리아죠 날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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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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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카직스도 뛰어버리고 아니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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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고야 궁써줘 제발 아 사라라라락 나이스 나는 파이사도세 리롤 여기 뭐 찾아야되죠 제이스 아직 일성이네 아 견제할걸 여기까지 또 다 피했죠 자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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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직스만 아리한테 안오면 돼요 아이스 새겼다 안 끝났어요? 살짝 빡세긴 하네요 시력신 가라 시력신 가라 여기까지 까지 와 이걸 따라와? 이걸 어떻게 따라와지? 일단 이분 좀 머리 쓰셨네요 과연 아리가 띄워진 상태에서 이길 수 있을지 이겼는데요 이겼는데요 요게 바로 요게 바로 마나감소 돌연변이 아리덱 너무 좋죠 무조건 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